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 주요 경제계 셀럽들의 말말말 제가 쏙쏙 뽑아서 모아왔습니다. 먼저 2022년에는 증시 상승폭이 제한될 것이라는 월가 의견이 나왔는데요. 바클레이즈의 애널리스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하우스호드, 가계와 콜프렛, 기업의 현금 보유가 내년에도 수익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다, 서포트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도요. 하지만 위험 요소는 계속되는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 문제, 그리고 소비의 추세의 반전, 즉 현재는 지출이 뜨겁지만 이 같은 열기가 내년에는 식을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는 차이나 헛 랜딩, 중국의 경착륙이 주요한 위험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내년에도 증시가 쭉 좋을 거란 전망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상반된 의견을 내놓은 셀럽이네요.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시죠. 첫 번째 이야기는 바클레이즈의 이야기인데 어제 우리 시장에 대한 좋지 않은 평가들도 확인을 해봤는데 뉴욕 증시에 대한 평가들도 내년에는 그렇게 강하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네요. 거기도 뭐 이렇게 굉장히 가졌습니다. 아시겠지만 골드만스 작사하고 JP 모관 서로 완전히 틀렸지 않습니까? 8% 오른다, 7% 떨어진다. 그런데 한국에만 동일하게 간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바클레이즈는 자기네 포지션은 4월 달부터 지금 갖고 온 게 뭐냐 하면 지금 팬데믹 때는 가치주의에 지금 우리가 많이 중심주로 갔는데 이게 기술주로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일단 팬데믹으로 해서 조금 포지션이 바뀌더라도 이제는 경기 순환주에서 떠나서 장기적 성장주로 옮기셔야 됩니다라는 것들이 지금 바클레이즈의 아주 기본적인 기둥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계속 아주 반복적으로 바클레이즈가 얘기하는 거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디지털 전환이 앞당겨져 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든 간에 조금의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 기술 성장주가 앞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천하는 게 맨맥이라고 M-A-N, M-A-G, 그래서 메타, 애플, 넷플릭스 올해서 6개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지금 사실 프로모션하고 있는 게 바클레이즈의 지금 입장인데요. 틀린 거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이것들은 굉장히 좋은데 어쨌거나 밸류의 신이 높다든가 그다음에 빠른 테이퍼링은 위험 요소인 거는 모두에게 지금 알려져 있는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보시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클레이즈의 포지셔닝은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바클레이즈가 제안한 포지셔닝, 포트를 좀 바꿔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맨맥 이것도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네요. 다음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두 번째 셀럽은 HPE의 사장입니다. 그의 이름 안토니오 내리인데요. 간밤 CNBC 인터뷰에서 반도체 공급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2년 써머, 여름까지는 이 Much Better Shape, 훨씬 더 상황이 나아질 거다라고 점쳤네요. 다음 말말말도 살펴보시죠. 페비라고 불리는 새로운 칩 제조 공장이 온라인으로 전환이 될 것이고 그러면 캐파가 더 늘어날 거다라고도 전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내년 증시, 내년 경제까지도 연관이 있을 칩 공급 문제 어떻게 고무님께서는 보고 계실까요? 앵커님 받아주세요. 다음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반도체 공급 문제가 여전히 좀 시장의 우려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애플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잘 가다가 오늘 주춤거리는 이야기가 애플도 이런 부품이나 칩 관련해서 공급 부족을 겪을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지금 업체, 이런 제조업체들의 반도체 재고 수준이 최저로 가는 것들은 지금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빠르게 생산량 캐파를 늘린 것도 아니어서 사실 조금 더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반도체 칩 문제가 부족이 된다고 하면 사실 우리 삼성전자 이런 데는 좋죠. 왜냐하면 디렘값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힐렛 패커드의 사장이 이렇게 얘기한 건 사실 지금 힐렛 패커드가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지금 본사를 이전해 버렸어요. 또 텍사스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반도체 생태계 안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신감부터 쭉 하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리 사장이 자기는 반도체 포괄적 생태계 안에서 장사한다. 그런데 텍사스가 굉장히 기업 친화적이군요. 일단 법인세가 없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을 뽑을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에둘러서 지금 여기에 다 풀어넣은 부분들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반도체 제거에 관해서는 자신 있고 또 소플라이 체인을 잘 활용한다는 얘기들을 에둘러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공급 문제는 여전히 좀 살펴봐야 되겠고. 일단은 내년에 상반기 정도까지 뭔가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지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 확인을 해볼까요?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알파벳의 주가가 올해 크게 상승했는데 아직도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았다는 월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UBS 의견인데요. 목표 주가 3,925달러를 제시를 했고요. 인터넷 광고 회사 가운데 탑스닥, 가장 좋은 주식이라고 꼽았습니다. 그 이유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구글 클라우드에서 매출이 상당히 생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알파벳 쉐어스, 알파벳 주식은 파스립, 긍정적으로 이 추정치가 개선될 거다. 그리고 확장세를 늘려갈 거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3,925달러면 현재 주가보다 40%나 상승 여력이 더 많다는 건데요. 그럼 자세한 이야기 역시 스튜디오로 넘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다양한 셀럽들과 함께 돌아올게요. 네, 강미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이야기는 또 구글 알파벳에 대한 이야기인데 알파벳의 주가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2,859달러 62센트인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엄청나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올해만 해도 알파벳이 61%, 60% 이상 지금 올라가는데 거기다 더 넣은 것이 아까 우리 바클레이즈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거는 시장이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제대로 평가를 못하고 있고 특히 시장이 클라우드의 성장을 충분히 어플리세이션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39% 이상 지금 올라갈 거고 이제 딱 이것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면서 아마존도 마찬가지다. 지금 아마존이 목표가로 4,020불에서 4,700불로 지금 올렸어요. 그렇다면 지금 36% 지금 올린데 아마존 지금 아시구만 3,400불, 500불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굉장히 빠른 부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걸 보고요. 이런 거 전체적으로 바클레이즈나 지금 UBS 쪽을 보면 오미크론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너무 과민반응한 것이라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금리 올려도 우리는 충분히 실적으로 커버하겠습니다. 테이퍼링 하십시오. 뭐 문제 없습니다. 이런 자신감들을 뿜뿜 내놓은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맥이 흘러가는 맥이 지금 같아지잖아요. 그럼 시스템 투자자들이 이제 포지션을, 리포지션을 지금 하기 바로 직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되고요. 지금 FOMC 회의 끝나고 중국의 경제공작회의 등등 우리가 다 종합을 하시고 움직이셔도 늦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영웅 후보님과 함께 오늘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도 확인을 해봤고 이제 내년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필요한 포지션 변화 이런 것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말 잘 쉬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